제가 시민디님이 제공한 그런 그래프를 보면 한번 보시죠 함께 여러분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수식 갑입니다 삼산면을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네요 플러스 17점 여러분들 6%가 나오네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의원이 됐겠죠 무소속의 이용주 의원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19개 중에서 2개 동 빼고는 다 뭡니까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네요 이게 여수식 어립니다 그래프만 딱 봐도 뭡니까 무소속의 권세도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임동아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제 후보가 먹었겠네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게 통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전라도에서는 조작이 없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전라남도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의 여러분들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의원이 한 군데도 빼지 않고 아홉 군데면에서 다 플러스값이 나오거든요 크기도 제법 크네요 이것도 조작일 겁니다 아마 조사를 해보면 이 소위 선거 데이터의 분포도는 직관적으로 부정성을 판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이거는 100%네요 더불어민주당의 서삼석 후보가 이렇게 뭡니까 플러스값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값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전남에도 대부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담양군, 한평군, 영강군, 장성군이거든요 단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 승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여기도 딱 한 군데 빼고 딱 불러서네요 이건 제야 전문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한평군, 영강군, 강진군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전라남도에서도 2020년 4.15 총선에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전산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여러분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시입니다 이 정도 그래프가 되면 정상적인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미래통합당의 천하람 후보는 다 표를 뼈 아끼지 않습니까 무소속의 노관규 후보도 대부분 표를 뼈 아끼죠 그 표가 고스란히 더불어미당의 소병철 후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천시, 광양군, 곡성군, 구례군, 월입니다 여기서도 뭐죠? 거의 100%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 보더라도 전라남도도 대다수 지역에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월이네 앞에서 본 것과 똑같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의 차이값이 이렇게 나오면 그럼 이제 제가 사회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생각은 의심을 안 한 겁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조작을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조작을 했고 일부 지역에만 조작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가슬이라고 부릅니다 가슬 그것은 이제 검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났을 때도 저는 그냥 과학자의 입장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가슬 검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가슬을 놓고 그것을 선거 데이터와 여러분들 그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한테 도움을 구했죠 아무리 봐도 선거 데이터가 이상하니까 데이터라면 분석을 해달라 즉시 뭡니까?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모든 자료는 그야말로 제야 전문가가 낮에는 일하고 생업 때문에 밤부터 새벽까지 뭡니까?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주, 광역시, 서구갑입니다 우리는 통상 광주, 광역시에는 조작할 필요가 뭐가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그냥 맡아놓은 텃밭인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광주, 광역시, 서구갑의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작했냐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주동식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493표 가운데서 20%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민생당 후보한테서 20% 그리고 또 민중당 후보한테서 20% 그 다음에 국가혁명 배당금 후보한테서 20% 훔친 겁니다 도합 80% 훔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다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래는 79%의 사전투표 득표를 예상됐는데 82%를 올린 겁니다 여기서 표를 많이 빼앗아도 여러분들 이 표가 몇 표가 안 되는 이유가 왜 몇 표가 안 되는 거 아니까 워낙 받은 표가 표수가 적거든요 표수가 적으니까 큰 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맹백하게 부정성을 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맨 위에 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그 밑에 0.8일이 당일투표 득표율 그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이 0.03입니다 반올림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컴퓨터가 딱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5%를 조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를 표현한 다른 후보 4명에게서 2.596%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졌습니다 그게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0.02.596% 곱하기 2가 뭡니까 0.05%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오는 겁니다 다시 또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광주 광역시에서 4.15 총선에 조작을 안 한 게 아니고 대부분 했고 일부 지역만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은 목포시의 박지원, 전주시의 이상직, 전주시의 정동영 여기서 우리가 봤던 전산 프로그램 가동에 의한 후보별 사전투표특표소 조작이라는 것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의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이고 다만 몇몇 지역에 대해서만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갑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방송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조작했구나 조금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조사를 제야 전문가가 딱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 훔치고 10% 훔치고 10% 훔치고 10% 훔친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특표수 960표 가운데 10%, 946%, 10% 이렇게 다 훔친 겁니다 총 40% 훔친 겁니다 표수는 별로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표를 적게 받았으니까 그래도 한 표를 훔쳐도 한 표를 훔친 겁니다 2241표를 얻은 겁니다 그냥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5%를 사전투표 득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59% 뻥튀기를 한 겁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한 표라도 도덕질하면 도덕질을 한 거거든요 광주 광역시의 모든 후보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도덕질을 이렇게 한 겁니다 광주 광역시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도덕질을 할 필요가 없는데 도덕질을 한 겁니다 왜 전산 프로그램은 돈이 안 드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데는 뭡니까 가솔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돈이 안 드니까 그냥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자기 알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10%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10%를 4.15 총선에서는 전국 평균의 25%거든요 그럼 10%를 다른 후보를 다 빼더라도 10%라는 이야기는 총 20%를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10% 빼앗고 10% 대해줬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 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죠 다른 사람 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만 차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것처럼 2020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다 훔친 겁니다 알뜰하게 훔쳤죠 알뜰하게 훔쳐가지고 선거를 만든 겁니다 총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워낙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9,010표로 당선됐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는 56,769표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조작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조작 안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에는 당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오섭 후보네요 지금 의원이 되어 있겠죠 광주 광역시 북구갑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법에서 위장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죠 민형배 의원이 지역구가 광주 광역시 광산을입니다 좀 유명해졌죠 이번에 위장탈당했지 않습니까 안건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딱 표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여기는 조작 안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 조작 안 했습니다 조작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석해 보니까 조작값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0, 0, 0, 0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간단한 코멘트를 붙여놨더라고요 뭐라고 붙여놨는 거 하니까 거소투표만 조작한 것 같습니다 거소투표만 신체가 좀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표를 던질 수 있는 거소투표만 조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주 광역시 광산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사전투표가 조작된 경우고 밑에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수정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다 값이 0에 가깝지 않습니까 1.2% 거의 오차범위니까 조작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값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총 조작값이 이렇게 보면 컴퓨터라는 것이 숫자를 분석하면 무섭습니다 소수점 다짜리까지 해 줬다 않습니까 0.821% 마이너스 플러스 0.821% 플러스 거의 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으로 나는님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모두 정신이 다 돌아이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저도 실망을 많이 합니다 선거가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참 딱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전남 여수시갑입니다 전남 여수시갑은 이건 내놓고 이러면 조작 안 되죠 이게 여수시갑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딱 봐도 뭡니까 그냥 조작을 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거죠 이게 삼산면에는 무려 뭐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익값이 플러스 17.6%입니다 무소속의 이용조부는 마이너스 14.4%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이거를 제야 전문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20%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 여기는 보면 사전투표 득표 수의 20%를 훔친네요 여기도 국가혁명당에서도 20%를 훔치고 무소속함께도 20% 훔치고 총 2305표를 훔친 겁니다 그럼 총 조작값을 따지게 되면 두 배가 되겠네요 4610표 정도를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철 한인 간 분은 원래는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60%를 사전투표에 득표했을 건데 66%를 득표한 거죠 여기 아마 이용주 후보라는 분이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총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용주 후보가 12,000표나 따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만 8,000표 미래통합당 후보가 2,800표 국가혁명대회 735표 무소속 이용주 후보가 2만 3,128표 그러니까 당일 투표가 60%고 사전투표가 66%로 6%라 많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미 의심을 싸게 되는 거죠 어쨌든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회가 총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13%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수 13% 여기 이게 미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 꼴입니다 차이칩 그래 이게 미래통합당 후보 거고 그러니까 BCD 후보 거를 다 합치게 되면 6.445%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3%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13%를 조작을 한 거죠 중앙선거할련에 발표된 자료가 이게 다 위에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거를 조작한 값을 찾아가지고 다 수정한 것이 밑에 있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뭡니까 총 조작값이 0% 나오잖아 0%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어마하게 13% 조작한 겁니다 13%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를 이렇게 이걸 다 수정하니까 0%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한 겁니다 참 민주당 사람들 너무합니다 586들 너무해요 양정철 씨 이근영 씨 당신들 너무해요 세상에 할 게 없어 어떻게 선거를 이렇게 도덕질 합니까 이제는 분노보다도 참 딱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웃는데 여러분이 참 너무 이제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가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총 13%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를 전남 여수시 갑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BCD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445%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놓으니까 총 조작률이 0%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참 대법관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뭐 다 문제없는 걸로 판결을 내리겠죠 참 정신없는 인간들이 전남 여수시 을입니다 뭐 여기도 딱 보면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뭐 이것만 보면 그냥 표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전라남도 여수시 을 어 얘들 뭐 조작했구나 더불어민주당이 두 군데 플러스 값이 가지지 마이너스 값을 가지지만 전반적으로 다 조작을 했을 것 같다 그러나 더욱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으니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25%씩 훔쳤네요 이렇게 훔쳐도 그래프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표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5% 25% 25% 훔친 거네요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1094표 가운데에서 25% 274표를 훔친 겁니다 정의당 후보가 받은 1600표 가운데 400표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2235표를 가져간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2235표도 커져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이 두 배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한테서 5.304%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진 거죠 총 조작률은 10.6%입니다 10.6% 그걸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조작률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가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린 내용은 7월 28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인천연수월의 대법원 2부의 선거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라는 건 뻔히 예상할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 4.15 총선에서 우리가 흔하게 고정관념을 가졌던 그런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는 조작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작을 안 했습니다 아주 일부 지역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안 했고 그다음 대부분 지역은 전국과 비슷한 조작률을 적용했던 겁니다 다만 그래프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다른 후보들의 표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 표 가운데 25%를 훔치거나 20%를 훔치더라도 그렇게 표가 안 났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결론조를 이야기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의 아주 일부 지역구를 제외하고 2020년 4.15 총선에 전국에는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작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그것을 가동시켜서 표를 여러분들 B, C, D 후보와 함께 빼앗아 가지고 A 후보와 가지는 그와 같은 소위 사전투표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조작 행위가 강범위하게 있었고 그것은 2020년 4.15 총선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얼마 전에 끝났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와 거의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가동을 시켜서 이제 선거를 훔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